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해가 지고 있네요 참 여름에 하루해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친구 친구가 경작하는 사과밭에 들렀습니다. 사과가 보면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게 사과 하나가 있기 위해서 그냥 있는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잎도 다 따주고 적거하고 저격하고 햇빛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필름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내는데 금년도에는 여름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희 지역은 문제는 앞으로 사과가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기는 멀쩡같은데 이 부분이 눈이 안보이게 햇빛이 뜨거웠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 남아있다. 참 손이 많이 가고 이 한 알의 사과가 있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약을 치고 방지를 하고 또 새벽마다 새가 날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약도 쏴 터트리고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불구하고 노력의 결과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환경조건이 이렇게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건 정상가가 아닙니다.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건 정상가인데 그래서 농사짓는거 보면 진짜 농사는 잘지요. 잘 짓고 병도 덜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것이 많이 달리고 잘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저격하고 이런 모든 과정 또 재초작업하고 이런 풀관리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다 예초기로 다 치고 하는 과정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모르고 예를 들면 고온 고온장애를 이쪽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상주지역은 누가 전 사과나무 심으려고 하면 말리고 싶다. 이제는 여기는 예전에 사과가 상주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주지역은 진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힘들다. 이밭에도 마이크로유트리 또 유트리 세이버 뭐 이런 각종 아 우리 영어석긴 그런 비료들도 많이 씁니다. 쓰고 또 그 탄제병 때문에 중간약재로 기본약재 방지하고 다이센엠 45 안타라콜 소화제 이런 것을 중간에 한 번씩 쳐가지고 특히 장마철에 방제를 겸함으로 해서 이렇게 탄제가 보시다시피 탄제가 거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맛있는 사과 진짜 먹으면 당토도 좋아요. 하지만 눈을 확 봐서 진짜 이게 맛있어서 보인다. 이런 느낌이 살짝 안 드는 이유는 이렇게 미세하게 여름철 고온 고온으로 인한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 이런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결과 노력의 결과는 거짓이 없다고 이제 내라고 모래 이틀 뒤에 인력이 이 밭에 한 열여섯 명 들어와서 수확을 한답니다. 이제 시비를. 보통 사과는 영하 2도 3도 내려가면요 안에 밀이 찬다고 하죠. 밀병. 실제 이게 맛있거든요. 배추도 서류를 맞으면 맛이 덜 듯이 서류를 한두 번 맞으면 맛이 덜 듯이 사과도 서류를 한두 번 맞고 온도가 영하 1도 2도 내려가면 사과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당도가 좋아지고 맛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드디어 이제 딸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틀 3일 뒤에 주말에 비가 온다니까 비 오기 전에 이제 다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좋은 저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노력의 결과인데 이게 보면 사과는 진짜 응에 신경 써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응에 방지하는 꿀팁 한번 이 밭에서 영상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제초와 관리하는 그런 꿀팁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깨끗하다. 물론 그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주대도 이게 각 방향 방향 다 새아놨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도 이 사과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 잡아놨다. 이게 사과가 되게 무겁거든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태풍 피해를 본다. 돌풍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 수고 그 결과입니다. 이 하나로의 사과가 있기 위해서는 봄부터 국가꽃 시처럼 소적새가 그렇게 많이 울고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과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과 혹시 심으실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 최근에 이것도 하나의 쏠림 현상이라요. 사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 강원도까지 사과를 심는데 또 품종을 보면요. 최근에 노란 사과 시나노 골드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샤인버스의 캣이 그 쏠림 현상 때문에 각이 금년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결국은 각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결국 샤인버스케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최근에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사과에서도 시나노 골드 그리고 쏠림 현상이 체리 지금 체리도 엄청 심고 있습니다. 체리.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딸기. 딸기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팜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지금 딸기농가 엄청 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농가도 있더구만요. 기농해서 억대 빚농가 기농 억대 빚 몇억 이러면서 보통 그런 영상 올리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 딸기도 최근에 재배 면적이 엄청 늘고 있다. 보통 권장한 데서는 이게 뭐 수출만 되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수출이 안 된다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샤인버스케토 지금 처음에 다들 중국이나 동남아 수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격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모를 하더라도 결국은 소신껏 진짜 전문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품질 좋은 사과를 파는 거거든요. 모든 과일 마찬가지. 이 친구는 거의 택배로 구입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구입하는 그런 농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아마 사과농사 지으실 분들은 이제 좀 다각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제 관찰해야 된다. 그 지역이 여름철 고온에 이겨낼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 환경조건 분명히 보셔야 되고 사과는 일조량 중요하다. 일조량이 나쁘면 이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환경 충분히 보시고 품종 선택하실 때 품종 선택하실 때 우리 국민들이 시장성이 어떤 품목을 좋아하느냐 요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최근에 보면 그전에 그렇게 맛있게 잘 팔리던 양광 지금 양광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양광 캐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지금 많이 팔리는 것이 이 부사 후지 후지 품목입니다. 포도는 역시나 캠벨 포도가 꾸준히 팔리듯이 채은행을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거 좋지 않다. 특히 사과 신하노 골드 묘목업자들이 권한다고 마구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요런 이야기 곁들여 보면서 오늘 친구 사과농가 사과 예뻐가지고 한번 찍으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이야기 몇마디 해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사과처럼 달달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뻐라